화가 장옥진과 그의 제자 42인이 함께한 장옥진의 숨결계획전이 열렸습니다. 한국 근현대 미술과 함께하는 특별한 예술의 현장으로 지금 함께 하시죠. 지난 27일 양주시립 장옥진 미술관에서 장옥진의 숨결 시대를 품은 예술가들의 주제로 특별전이 개최됐습니다. 화가 장옥진은 소박하고 토석적인 소재로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세계를 표현해 전통의 현대화를 이뤘다고 평가받는 근현대 미술작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전시회에는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대한민국 미술의 거장들이 장옥진의 제자로 참여하며 고인이 된 장옥진과 함께하는 특별한 전시회로 꾸며졌습니다. 장옥진의 황토끼류와 필주강의 감자 깎는 여인, 권순철의 노동자 등 총 50여 점의 작품이 선보이게 되며 특히 화가 장옥진과 시대를 함께한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예술적 숨결뿐만 아니라 한국의 근현대 미술사의 한 단면을 조망해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장옥진의 숨결기획전 시대를 품은 예술가들은 2016년 1월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관람 바랍니다.